세계의 피라미드 7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현대식 피라미드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안뜰의 유리구조물 피라미드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박물관 출입구 역할을 하는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는 1980년대 후반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아이엠페이가 설계했습니다. 루브르 쇼핑몰 지하에는 뒤집어진 형태의 역피라미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엠페이가 설계한 대형 피라미드는 루브르 왕궁 전면의 광장인 나폴레옹 광장에 놓여있고 세계의 소규모 피라미드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피라미드가 루브르 박물관의 전문 역할을 합니다. 그람 루브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8년에 완공된 이 피라미드는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람 루브르 프로젝트는 1981년에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발표했고 2년 뒤인 1983년 아이엠페이가 책임 건축가로 선정되었습니다. 1983년 후반 페이가 처음 피라미드 구조물을 설계하여 1984년 초반에 일반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모두 유리조각과 금속 기둥으로 건축된 피라미드의 높이는 21.6m에 달합니다. 정사각형 바닥에 가로 세로 길이는 34m, 바닥의 표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마름모 형태의 유리조각 603개와 삼각형의 유리조각 7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된 피라미드 구조물은 몬트리올의 니콜레 샤르트랑 크놀과 파리의 라이스 프렌시스 리치가 시공했습니다. 피라미드와 지하층 로비는 원래의 르브로 박물관 주출입구에 관한 일련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방문객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라미드와 함께 그 아래쪽에 지하 로비를 만들게 됩니다. 피라미드를 통해 입장하는 방문객들은 공간이 넉넉한 지하 로비로 내려갔다가 다시 르브로 건물 본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공공 미술분야에서의 건축 디자이너이자 디자인 역사가인 마크 필몰트는 르브로 피라미드 설계를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르브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중앙출림루에서 광대한 지하 로비로 안내한 이유는 르브로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르브로 피라미드의 거대한 골격 구성은 고대 폼페이의 저택에 있던 앞마당을 연상시킨다. 공학적 주물과 케이블로 처리된 개구부는 대기업 사무실 건물의 앞마당을 연상시키고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철도 터미널이나 국제공항의 중앙홀이 떠오른다. 르브로 박물관에 피라미드를 두고 몇몇 다른 박물관에서도 이런 컨셉을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과 돌핀센터에 있는 피라미드로 빈처건설회사에서 피라미드 바닥과 지하로비 공사를 맡았습니다. 르브로의 피라미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미적 그리고 정치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대적으로 피라미드의 모습이 전통적인 프랑스 르네상스 스타일이나 르브로의 역사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점. 셋째, 당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허래의식이 프로젝트에 반영되었다는 점. 넷째,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인 아이엔페이가 파리의 소중한 랜드마크를 설계하기에는 부적절했다는 점들이 반대 이유로 표명되었습니다. 미술평론가들은 르브로의 웅장하고 오래된 프랑스의 르네상스 건축물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주장하면서 르브로의 피라미드는 죽음을 의미하는 이집트의 상징물이 파리 한복판을 시대착오적으로 침범하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르브로 피라미드를 두고 파라오 프랑스와 미테랑의 피라미드라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르브로 피라미드에 사용된 유래의 매수가 사탄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는 짐승의 숫자와 같은 666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가 도미니크 슈테체판트의 저석 프랑스와 미테랑 대우주의 건축물에서는 르브로 피라미드는 요한의 묵시록에서 짐승으로 기록된 위대한 힘에 받쳐진 것이다. 피라미드 전체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숫자 6이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르브로 피라미드의 유리가 666장이라는 가설은 1980년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르브로 피라미드 건축 도중에 출판된 안내책사에서도 유리의 총 매수가 666장이라고 기록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안내서에서는 673장이라고 기록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좋아하는 다양한 신문에서는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 보도해 나갔습니다. 결국 완성된 르브로 피라미드에 사용된 유리는 마름모 모양의 유리 603장, 삼각형 모양의 유리 70장, 총 673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파리 시장을 역임하고 있던 자크 시라크가 르브로 피라미드 건설 계획을 지지하면서 르브로 피라미드는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7번째 시간으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르브로 궁의 안뜰 나폴레옹 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유리금속 피라미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